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부부 함께 받아놓습니다 오늘 또 안면도에 동생네 부부하고 해로질 하러 왔습니다 소라 낙지 대상으로 열심히 걸어다니어보겠습니다 해로질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하시죠 구욱 소라 오늘의 첫 소라입니다 새끼 소라 들어가 낙지 돌 뒤쳐서 낙지 하나 나왔어요 기형이는 올 때마다 그래서 여기 돌 뒤쳐서 낙지 한두 마리씩 꼭 잡는데 있다 낙지가 이렇게 반겨주네요 아 나 죽었어 으쌰 아 참 오늘도 낙지가 이렇게 반겨주네요 그냥 나와봐 나와봐 오늘도 역시 낙지가 낙지가 반겨줘요 물이 차고 와서 안 움직여 물이 차고 이제 여기서부터 소라 피조개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? 아 나와 있어요 어 여기는 물이니까 이제 조금 나와 있지 그리고 일단 여기 키조개에도 나오는 데니까 잘 봐 자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괜찮아요 한입 소라네 한입 소라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소라 소라 어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라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오징어가 보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기오징어는 보여요 야 이리와 아이고 오늘도 너 어디가니 오늘도 이렇게 또 어 오늘도 이렇게 나왔어 여기도 뭔가 있죠 있죠 나오죠 이렇게 땅 위에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찾으라고 이런 데 이제 잘 찾아봐야 돼 여기 여기 보면은 약간 등이 나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움푹 파였다든가 이렇게 움푹 파인 자리도 차면 나와 그리고 땅 위에서 잘 보란 말이야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나와 있는 거 말고 약간 이래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 그걸 찾아 여기 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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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틀리고 이렇게 움푹 파였잖아 그럼 파 여기 어 그럼 파는 나오지 응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는 걸 찾아 살았니? 오 예 아 사이즈가 괜찮아요 야 오 사이즈 좋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나오는 자리 여기는 나오는 자리 여기 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슬슬 나오고 있잖아 오 좋다 살이 있는 거예요? 응 사이즈 좋아요 얘는 쟤 봐 얘는 지금 먹니라고 바빠 오늘의 첫 수입니다 낙지는 낙지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잘 나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우와 이거 뭔지 아세요? 우와 우와 진짜 비주개입니다 우와 대박 대박 엄청 크네요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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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째입니다 우와 우와 오 얘 얘는 뭐니 사이즈 아 여기 이제 30분이면 만통하겠지? 응? 이거 30분이면 만통하지? 응? 불가사리 좀 주셔서 만통해야 될 것 같아 아무르 불가사리 어 여기 불가사리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좀 큰 놈들만 큰 놈들만 좀 잡아다가 아주 큰 놈들 대체 넌 불가사리 이 만통하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큰 놈들만 좀 유노시키듯 얘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고 다 고 비슷비슷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한 30분이면 만통하겠죠? 30분이면 만통할 것 같아요 엄청 많아서 좀 가득 큰 놈들만 좀 잡아가지고 나가는 길에 바위에다가 놀아놓고 가겠습니다 큰 놈들 이 놈은 사이즈가 크네 원체 많아요 그냥 쭙쭙입니다 불가사리 쭙쭙 쭙쭙인 놈들 아주 여기는 여기는 엄청나네 엄청나 소라보다 불가사리가 더 많은데? 30분이면 만통합니다 30분이면 만통할 것 같아요 오우 됐다맞네 큰 놈들만 일단은 작은 것들보다 큰 이 별불가사리 별불가사리는 위의어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종이 아니고 암후루 불가사리가 위의어종이에요 큰 놈들 오우 사이즈 큰 놈 있다 사이즈 큰 놈 엄청 많네 감당이 안되네 감당이 안되네 감당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예 이거 불가사리 불가사리 청소 좀 했더니 선물 주시네요 선물 오우 오우 예 우와우 오우 이에 오늘 해로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조개가 큰게 많이 나왔네요 피조개 아주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피조개 4개하고 낙지도 마려하고 썰어 먹을만큼 자꾸 철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